나무붓다야 우리가 흔히 성부를 하십시오 하는 것은 어른이 밑에 사람한테 성부를 하세요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밑에 사람이 어른한테 성부를 하세요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하고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하며 성부를 하세요 했는데 200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그 성부를 하세요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불자다운 인사가 뭐냐 그러면 거창하게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성깁니다 이런 인사보다도 가볍게 나무붓다야 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돼서 당신의 불성을 제가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인사진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도 나무붓다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무붓다야 BTN의 인기 프로인 지대빵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다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우주를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고 또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이 코로나도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러한 성숙된 불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제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우리 스님을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스님께서 전승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전승원은 홍원사 동주 원명스님께서 후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문을 여셨는데 지금은 8년 차로 포위동 구룡사의 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통의식을 바로 집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한글 의뢰도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숫자들이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거의 1대1 수업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 일선 사찰에서 의뢰직으로 사용 가능한 예식의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책 제목이 예식의괴거든요 예식의괴는 우리가 궁궐이나 오대산이나 의괴가 있잖아요 의괴라는 것은 임금님께서 행사를 했던 것을 기록화해 놓은 것을 의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의괴에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제 임의적으로 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목판본에서 다뤘던 것들을 소환해가지고 이 책에다 실었다고 해서 의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보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의식집은 불교의 범이잖아요 성문의범이 성문의범이 불교의범으로 이렇게 돼서 얼마 전에 종단에서 상용의뢰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유연회가 구성돼서 그것을 손질해가지고 내놨는데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뜯어 고치지를 못하고 본래 있는 성문의범에서 조금씩만 변화를 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구룡사로 가니까 구룡사 회주 스님께서 주지수님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책을 만들 때는 명운가피력이 없었다 우리 애창 끝에 명운가피력 온공개제 중생 자탈승을 떠겠죠 명운가피력이 없었는데 명운가피력이 있다 이걸 빼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른께서 이렇게 밝게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책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써야 되니까 교제를 한번 과감하게 틀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대방에서 이런 의식이 틀렸다 이것은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것은 혼자 했기 때문에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다면 각자의 의견들을 듣다 보면 갖추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내가 다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면 나중에 누군가는 잘했다고 할 것이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누군가는 못했다고 할 것이니까 전승원의 교제를 쓰면서 확대해서 출판을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서 시작한 것이 7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식의계 집에는 명운 가피력이 안 나온 건가요? 안 나왔죠 그렇군요 명운 가피력 뒤에 옹공목회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도 안 나왔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애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예를 들으면서 참법이잖아요 그런데 대예참도 있고 소예참도 있고 하음예참, 법화예참이 다 있는데 이것은 애참이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원공공으로 할 때는 애참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애참을 집어넣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애불목마가 통째로 갖다 넣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보공양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차공양 보공양진은 해야지 바로 연결이 되는데 명운 가피력, 옹공목회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 이것은 부처님의 은근한 가피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너나 나나 없이 성불를 하겠다는 발언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공양 올리다가 생뚱맞게 발언이 들어가니까 과거에 수륙제문을 쭉 보면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륙제가 온전이기 때문에 그 온전을 토대로 해서 각기 진원집이라든가 또 이제 그 목판본의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법당에서 애식을 할 수 있는 용으로 세팅을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예식의계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완전히 앞에 우리가 보던 성문의범 그 의뢰집하고는 조금 내용이 많이 다르겠네요 많이 틀리죠 첫째 이제 거불부터 우리가 일심정례 시방상주 불하면 거기 다 되고 불법성하면 다 들어가는데 이게 각 전마다 그 전에 계시는 부처님을 향해서 거부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삼보통청을 한다 또 대웅전에서 한다 이런 애경을 했을 때는 과연 그 대상의 불보살림에 대한 거부만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뭔가 다른 분들은 뭔가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거불로 통일을 다시 했겠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이 예식의계에 대한 대략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처음에는 종단에서 공포된 한글 의뢰를 실었습니다 한글 의뢰는 우리가 조석예불부터 바론문 또 반야신경 또 우리말 천수경까지 여기까지만 공포되어 있어요 한글화 작업은 전부 했는데 종단에서 공포된 것은 여기까지만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싫지 않고 여기까지만 싫었고 우리가 이제 한글 세대에 한글을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너무 늦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곡조가 있는데 그 삼보통청이라든가 관음시식 같은 것들은 지금 곡을 못 만들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곡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제 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미뤄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보통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거부를 나무불타부중광릉법회를 안 하고 1심 정례 시방상주 불법승으로 했는데 저를 3번 하려면 시방상주 불, 시방상주법, 시방상주승으로 하면 3배가 되고 그냥 시방상주 불법승에도 무난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보소청진을 하거든요 소청진이라는 것은 여기에 안 계시는 분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리 오십시오 하는 것은 소청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당 안에서는 삼보가 지금 계신 상태라 계신 분을 오십시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시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 가서 놀란 것은 법당에서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것은 불법삶이 현실에 계시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어서 한국 법당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법당에서 잡담을 많이 오고 있다 법당에서 들어오면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떠들잖아요 스님만 안 계시면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법당에서는 노보살님들이 절대 부처님한테 참배하는 것 외에 연불하는 것 외에는 절대 입을 못 열게 하죠 그래야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네들 시아버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떠들고 있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법왕에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들이 사담을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만들면서는 이것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흐리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서 이것이 또 이제 증부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빼려고요 자체에서 괜히 이렇게 놔두면 분상이 생겨서 또 이제 이거저거 따지니까 아예 이제 설명만 해놓고 이제 본문을 빼버리려고 그러죠 네 스님께서 이렇게 다시 엮은 예식의계집을 가지고 하면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낼 때는 젊은 자녀들이 오면 의식이 한 두세 시간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모두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주 줄이가 틀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소화된 핵심만 들어간 그런 의식집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시포를 한 후에 부처님 법문이 설해지도록 순서를 또한 바로 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단을 향해서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열애의 시포를 모셔놓고 그 뒤에 열애의 본문이 가야 되는데 열애시포 전에 금강경사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열애시포고 나서 법학경사국에 열방경사국에 또 나오거든요 네 그건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어디에 문제 있냐 그러면 의뢰가 변용이 돼 있다 변용이 본래 의뢰하고는 그래서 작법기관이 1800년대에 출간됐는데 그 목판에서 보면 열애시포 뒤에 범세위상이다 그러면 열애시포는 뭐냐 열애가 본문하시기 전에 거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열애가 모셔진 뒤에 열애가 본문하는 것이 맞지 본문 해놓고 다시 열애를 청하고 또 본문을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건데 그동안의 모든 스님네들이 이런 의심을 안 해봤을까요? 해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의식지휘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종단은 또 이걸 택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이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심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소대 부분에 나가면 또 하잖아요 소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연가님을 보내는 의식인데 그 부분도 좀 변화를 주셨다고 변화를 획기적으로 주셨죠 왜 그러냐면 스님네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연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 책 192쪽에 상품 상승진흥까지가 연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보고 산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줄이셨네요 네 거기 이제 기불 기법 기승 기불 양육전 기법 미육전 또 기불경 이 부분을 다 송두리째 없앴죠 기불경 기불경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부처님한테 귀한 상태에서 의식을 했는데 또 언제 하라고 의식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귀의를 하고 귀의를 마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맞는 연가님이 가실 때 잊어버릴까 봐 아니 그건 연가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연가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상품 상승지능까지가 연가님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 처세간 여호공 열해나 불착순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명계에 있는 연가님을 금각세로 보냈으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또 새롭게 다짐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가님을 보내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서 무상존에 절할 수 있을 때까지 청정에 살면서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때 뒤에 보면 하은경 정형품에 있는 자아기입을 당원중생 이것은 우리가 식당작법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문회 보면 대신경 소신경이 있는데 대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양을 다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스스로 귀하고 거기에 청정함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자라는 그런 다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가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륙제 봉송 부분에서 권함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나무 한의장 많이 보족불가했을 때 소대에다 놓고 절을 하거든요 이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무슨 소대 부처님이십니까 그러면 계시다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당을 향해서 합장하십시오 그러고 법당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소대 부분 처세관부터는 우리가 사내가 할 때처럼 마주보고 같이 이렇게 의식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륙제 봉송 부분을 갖다 놨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전승원에서 스님들 교육을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또 어른 스님들이 또 모여서 의식집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스님께서 예식의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 순서 정해서 다시 이제 재편집을 하셨는데 이게 보편화되려면 종단해서 마음먹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편화되겠습니까 네 하세월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 스님께서 다시 편집해 주신 이 의계집을 보고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제가 저는 작은 절이긴 하지만 아 이 의계집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대중에 가면 지금 또 의류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보해양진원도 옴 삼바라삼바라 미마나사람아 자그라바홈 혹인데 홈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인쇄도 다 홈으로 되어 있고 자그라바라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옴 삼바라삼바라 미마나사람아 자그라바홈 이 자그라바홈인데 자그라바라바홈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은 단운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가에게 목욕을 시키는데 육신이 육신이 염바라삼바라 어떻게 모으시고 그러니까 3세의 어긋난 사상을 이제 부처님의 법식으로 그렇죠 이제 바로 잡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상생의 영가로 만들어서 영단에 모시는 것이 맞는데 49일의 의식이냐 잘못 착각하고 49일 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여 이 지대방을 보신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또 관욕의 의미가 영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 뭐 죽음 망자가 죽음은 상생이 되는 게 아니고 관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업식을 소재시키고 업식을 상생시켜서 영단에서 49일 동안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49일 날 관욕을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자교육이나 구족회살림이나 또 연수원에 가서 계속 목놓아 부르짖는 것이 관욕은 위패를 쓰면 관욕부터 해라 위패를 쓰면 관욕부터 하고 어디로 가야지 위패를 갖다가 영단에 모셔놓은 것은 그러면 스님 우리가 49제가 되면 이제 쟤를 지내기 전에 부처님 앞에 헌공의식을 하기 전에 관욕을 해서 영가님을 다시 영단에 모셔놓고 부처님께 헌공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님 전에 태공하고 시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욕을 하는 순서가 관욕을 하는 순서가 그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욕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관욕을 위패를 쓰면 사무실에서 위패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상가에서 돌아온 위패든지 뭐 천도제 위패를 쓰든지 이럴 때는 위패를 딱 쓰면 관욕단에 모셔놓고 관욕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관욕은 또 별소에서 해야 돼요 법당에 안해서만 안 되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영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법당에 병풍 쳐놓고 하잖아요 별소를 차리듯이 그것은 너무 변명거리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도 부처님 앞에 가기가 어려운데 영가가 이름과 영적만이 딱 해서 법당에 들어간다면 그 영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밖에다 병풍을 쳐놓고 그렇죠 관욕단을 꾸려서 밖에서 해도 됩니까 식당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사무실에서 하든지 좀 큰 전은 큰 방에서 해도 되고 더 큰 전은 누각에서 해도 되고 원래 누각이 그런 기능이잖아요 법당에 못 들어가니까 누각에서 관욕을 해서 영단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로 부처님한테 가서 49일 동안 모셔놨다가 부처님 믿는 공간에서 또 관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를 초청해서 49일 지내달라고 하면 법당에 병풍을 쳐놓고 이게 길배를 쳐놓고 관욕을 해달라고 하면 벌써 기분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지도 아니고 나는 초청받아서 간 사람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고 기분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신심이 안 나는 거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욕은 위패를 쓰면 관욕부터 하고 영단에 모시는 그러한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스님 이제 순서가 조금 지금 제가 두서가 없는 듯한데요 사실은 영가님이 올 때가 이제 우리가 반원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원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원제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산 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이 집에 오는 것이 반원인데 신도 분들은 신앙생활만 했지 절에 살지는 않잖아요 반원제가 안 맞고 옛날 유교 때 유교 때 상청을 차려서 집안에서 조석을 공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것이 반원이잖아요 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의 문화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집에서 할 것 같으면 연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서 영혼식이다 맞이할 영자를 쓰고 영혼제다 홀령을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책에 영혼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예식의계 재편작업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순간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함없다고 믿고 또 의심 한번 해본 일 없던 이 대자보살 바른개 대자보살 바른개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미 40여 년 전에 변형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제 75년도에 절에 들어와서 교제를 받은 것이 성문의금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려서는 제 어른이 그 아침마다 향수회를 했고 네 또 사성회를 했고 사성회가 끝나면 바로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구품도중생이 나오는데 네 모든 시식 그 아미타불 그 정토연불이 끝나면 네 이 부분이 후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때 지금 책처럼 외웠는데 네 언제 변형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데 네 변형이 된 걸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변형된 걸 다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의뢰학자들에게 이제 여쭤보니까 본래 감흥수시원 임정소방경 분명 제목전 견문 개정진이 네 대자보살의 온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에 내가 그렇게 달달해왔던 것을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잊어버리고 네 변형된 것을 착용해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가 네 제가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대자보살 발용계를 여다 집어넣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게 대자보살 발용계라고 안 나오거든요 네 이 대자보살 발용계가 온문이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네 시비를 끊기 위해서 네 대자보살 발용계라고 제목을 붙였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식의계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진원의 표기를 네 그 진원지 표기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망월사에 있는 목판본 진원집이 있거든요 네 그 진원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스바하라고 하는 것도 네 우리나라만 사바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방이나 대만 같은 사바하로 이제 다 익숙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가 사바하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네 스바하 한문은 똑같이 쓰면서 스바하라고 했고 네 남방의 온 발음도 스바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바하를 꼭 고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 스바하라고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마는 네 사다라니 부분이 있어요 상당 부분에 네 변식진화는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가 부처님에게 감노수를 줄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청할 수는 있죠 감노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평할 수는 있지만 변식진을 먼저 했으니까 네 우리가 감노를 부처님한테 줄 수 있는가 그럼 우리 감노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진원집에 보면 이것은 상당 고공에 안 맞고 네 하단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시식법을 배워서 네 아기를 구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기를 구제한 시식법을 부처님한테 쓴다 이것은 안 맞아요 아 그것도 안 맞겠다 네 그래서 사다라니 부분을 변식진만 놔두고 출생공양진원하고 해서 이제 감노수진원 부분 일자수림관진원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린 거죠 하단식으로 다 돌려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의식을 우선하고 또 조계종단에서 발표한 이 한글의례를 부록으로 편제하신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글의식은 부록이 아니고 네 본편에 제일 앞에 본편에 편제를 해놨고 네 부록이라는 것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네 향수회라든가 네 또 육성래 네 또 이제 각 부처님 그 제일에 네 하는 의식 예불들 네 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업년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본문에 시식 뒷부분에는 적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많이 하고 싶을 때 큰 행사할 때는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장업년부를 예식도 있고요 그렇죠 네 열반예문 팔상예문 다 있네요 그렇죠 제일마다 다 틀리니까 네 예식 예불문이 예 예 예식의계가 아주 그 유익하게 예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데 통일만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 변형된 것을 바로 잡고 의심이 나는 사람들은 네 들여다보면 알게끔 네 그 줄을 다 달아놨죠 우리가 불자들하고 연부를 독송하면서 다 사바하로 사바하로 다 했는데 이거 세월이 많이 가야 스바하로 다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쪽에는 제가 음성으로 나가는 모든 것은 다 스바하로 다 고쳐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전통의례 전승원 학장이신 정호 스님을 모시고 불교전통의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말 스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의식집에서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배운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우리가 한 번쯤 의심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부타회나 ARS를 통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BTN 불교 TV가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이번에 재편된 예식의계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고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늦는다는 데 가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까지 다 다 다루고 있고 이 책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승원 교육 시간에 유튜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전승원에서 수업을 안 하더라도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버로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주변의 스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그리고 뭐랄까 변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혜에 있는 어른들은 전화를 해요 스님 연부를 들어보니까 사바를 스바로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어른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어른들이고 조금 닦여있는 어른들은 이미 의식집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의식집을 바꿔가지고 내면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야단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주면 저는 이제 좋죠 그리고 우리 조계정단의 모든 스님들께서 의례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길에 우리 스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실지요 고민이 뭐냐 그러면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려고 안 하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벌써 이제 30년 전만 해도 연부를 못해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못해도 한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각자 저마다 각자의 소리죠 각자 틀리니까 부전스님이 바뀔 때마다 그 신앙생활하는 신도분들은 부전스님에 따라서 혼동이 되고 호흡이 안 맞아요 신도분들도 호흡이 안 맞고 스님도 호흡이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신도분들도 짜증이 나고 집전하는 스님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여법하게 끌고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해소가 다 되는 거죠 네 스님 이제 와전된 의뢰에 대한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스님 7년간의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노력하신 게 뭐 이제 이것이 이것을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력하신 세월인데 이번에 예식의계로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스님의 소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이 책을 이제 잘 스님네들이 소화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법당에서 집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제 원력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음성이 하나가 되도록 음성이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가서든지 간에 억양은 들리더라도 연 부르는 소리는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바라는 방입니다 네 스님께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끝으로 btn 우리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못다 하신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못다 한 말씀은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일체의 모든 마장을 떨치는 것이 신심이라고 그러고 네 또 그러면서 그 신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이어가는 것이 신심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도 바라보는 바라보지 말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만 황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가면 궁극적인 데 가서는 자기 원이 다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도에 가까이 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신심을 계속 자아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신심이 조금 약해졌다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는 다시 마음의 끈을 조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신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지대방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많은 스님들께 이렇게 우리 예식의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려면 건강하셔야 되겠는데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지대방 얘기를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바른 불교 전통 의뢰의 전승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한국불교 전통 의뢰의 전승은 학장이신 정호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정호스님의 당구처럼 의뢰는 부처님을 시봉하고 찬탄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여법하게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을 제가 이 시간에 추건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김옥남 불자님 그리고 김장호 윤미경 불자님 이나영 최대영 불자님 홍현자 황현숙 불자님 우리 부타회 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주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분하십시오 성분하십시오 다시近